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봄이구요 할머니는 저를 메주라고 불러요 메주 냄새가 나니까요 저는 그리고 안대견이에요 안대견 말고 안대견이요 왜냐하면 이렇게 빛이 부신 날 엄마는 커튼 치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저를 안대 대신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 안대견이에요 뭐가 그게 그게 부끄러우신가요 아니 아니지만 에이 참 아시면서 그러세요 아이씨 무민이에요 제 베개죠 그럼 안녕